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원래 2차 접종은 다음 달 중순쯤 받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죠.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종 시기를 앞당겼는데 1차 접종을 했던 간호사가 오늘 2차 접종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접종 때 일부 네티즌이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가짜 뉴스가 자꾸 왜 나오느냐. 그런데 그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간호사는 김정수 여사의 질문에 마음 고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고춧가루 고맙습니다. 끝날 때 1차 접종 때 백신 바꿔치기 의혹, 이걸 의식한 듯. 이번에는 가림막 앞에서 백신을 그대로 주사기 안에 놓고 접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장경태 의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가짜 뉴스였죠. 가짜 뉴스였는데 어쨌든 일부 네티즌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번에는 그런 논란을 아예 없애겠다. 가림막 앞에서 다 백신을 주사기에 놓고 바로 접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아무래도 1차 접종 당시에 참 믿기 어려울 정도 수준의 가짜 뉴스가 나왔고요. 그 부분을 좀 종식시키고자 아마 좀 앞에서 치료제 등을 이제 백신 등을 접종하신 걸로 보이고요. 사실 저희가 항상 고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의도치 않게 이런 악의적인 또 허위 사실 혹은 가짜 뉴스 등이 유포되는 경우가 참 어떻게 이걸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도 그렇고요. 대응하지 않기도 그렇고요. 참 그런 부분이 난감하기는 한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논란은 뭐 논란도 아니었지만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결정이 되면서 접종 시기를 이렇게 앞당겼고 그리고 1차 때의 논란과 상관없이 해당 간호사가 그대로 2차 접종도 담당을 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인 저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접종률을 계속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한 병에 보면 11번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들어있다 이러는데 지금 대기 순번에 계신 분들이 안 와서 11병을 다 채우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물량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2차 접종 맞으시면서 그런 어떤 신뢰도에 대한 논란 자체가 좀 사라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 의원님 입장에서야 이런 논란이 참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 관련 행보에 있어서 불투명한 지점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 접종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행보때문에 논란이 좀 줄어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예, 당시에 백신이 바꿔치기 됐다 이런 글을 SNS나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 간호사가 그동안 마흔 고생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한 거. 사실 저런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정말로 그동안 그 논란이 계속 가슴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혹은 뭐 혹은 또 보건소 측으로 여러 가지 문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참 그걸 해명하는 과정도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백신 접종 과정에서 그것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로 혹은 정말 어떤 다른 의도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좀 이런 가짜 뉴스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운 기가 막힐 정도의 이런 좀 수준 낮은 의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 제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장경태 의원은 옛날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고산병 치료제로 그 약물을 들여왔을 때 그거 실제로 고산증 치료 말고 다른 곳에 썼을 거라는 생각한 적 있어요? 그 고산증 치료제 이름이 뭐였죠? 비아그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주당도 예전에 그 당시 한창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얻어맞고 있을 시기다 보니까 그런 음모론에 편승했던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비아그라를 접종할 때, 복용할 때 아마 어떤 의도를 했을지 그리고 청와대가 그렇게 고산병을 우려할 만큼의 높은 장소 있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거 외국 순방용으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직도 그런 거 안 믿으시면서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그 질문 던지셨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현재 본질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어느 내용이 사실인지 이게 정말 사실인지 한번 따져보시면서 그 내용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당시 가짜 뉴스가 아마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댓글에 뭐 그러면 그렇지 하는 댓글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데 그런 가짜 뉴스는 정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접종 일정을 앞당긴 것은 한미정상회담 때문인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 문제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협력 이 문제도 상당히 주요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의제가 되지 않겠어요? 실제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첫 유니어스테이션 연설인가요? 거기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무기고라는 것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통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맞은 국가들에 대해서 격리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 블록 같은 것들. 과거에 자유 진영, 공산 진영이 있었던 것처럼 영미 백신 맞은 사람들 그리고 또. 중국과 소련 백신, 중국과 러시아 백신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만약 버블이 다르게 형성되면 이건. 또 다른 냉전이. 그러니까 큰 갈등이 되고 어느 쪽으로 줄 설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항상 한미 외교에서도 그렇고 한중 외교에서도 그렇고 또 대북 외교도 그렇고 조정자 역할을 항상 강조하셨는데 이런 버블이 아주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좀 지적하시고 여기서 합리적인 조정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러시아 백신 얘기하고 정부도 그런 얘기하고 사실 모든 방도를 다 찾고 있는데 그런 어떤 버블 자체가 다르게 형성돼버리면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어떤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정말로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백신 수급 확보 문제도 그렇고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고요. 과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금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지 불투명한 상황이란 말이죠.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 5월 21일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으로 초청해서 소위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두 번째 회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일본의 스가 총리였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소위 북미 간의 관계가 조금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어찌되면 방역 우수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백신 허브로서의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간의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버블, 트래블버블 같은 경우는 사실 FTA의 어떤 백신 버전 아니겠습니까? 관세의 상호우호 조약을 맺었던 것이 FTA라면 아마 트래블버블 같은 경우는 백신의 우호적인 조약을 맺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어찌되건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혹은 관광, 문화적인 교류 등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트래블버블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외교력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공교롭기도 트래블버블 얘기하셨습니다만 거기도 미국과 중국이 양대축이란 말이죠. 또 쿼드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고 백신도 미국이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이지만 어쨌든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캐나다나 중미 아메리카 나라들만 이야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낼 수 있을지. 사실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쿼드 문제라든지 여러 한중 관계에 있었던 외교라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인 과제로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북핵에 대한 어떤 갈등보다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에 좀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트럼프와 해서 통상 갈등에 국한됐던 것이 최근에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보셨겠지만 미국의 전함이, 알레버 구축함이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사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대만은 또 거기에 맞춰서 대만 공화국 선포를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미 간 긴장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쿼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는 다소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상황인데 이런 또 백신에 대해서는 또 미국의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진짜 아주 어려운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1일, 우리 시각으로는 다음 달 20일 새벽에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새로운 행정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상회담 결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뉴스, 유튜브로도 SBS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